스케일월드 팔데아 지방 1탄이 드디어 나와서 이렇게 가져가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월에 나왔고 이거 작은 거 상자가 605엔 아마 큰 거는 3630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 작은 상자가 아마 7600원인가 500원 그 정도 가격에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스케일월드는 1분의 20 사이즈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팔데아 지방 스타틱 포켓몬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열어보면 오 뭔가 위에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1, 2, 3, 4, 5, 6번 순서대로 나왔고 이렇게 스케일월드는 이 앞에 어떤 포켓몬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총 6가지 종료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보면 오 뭔가 좀 큰 상자에 비해서 작은 애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껌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나우아랑 그리고 나로테가 나왔습니다. 나우아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나왔는데 이 나우아는 9세대 팔데아 지방 스타팅 포켓몬이고 풀타입 풀고양이 포켓몬이에요. 도색이나 조형은 진짜 깔끔한데 너무 작은데요 사이즈가? 그리고 이게 받침이 없어도 세워지긴 하는데 확실한 게 좋으니까 이렇게 받침도 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헐 이 발바닥도 표현이 잘 되어 있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로테 오 나로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풀타입이고 풀고양이 포켓몬이에요. 베이스가 되는 게 그냥 플라스틱 도색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연두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도색으로 칠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얘는 받침이 없으면 좀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침에다가 꼭 같이 세워줘야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나와랑 나로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 뜨아거랑 악뜨거 짠! 오! 생각보다 악뜨거가 굉장히 큰데요? 뜨아가는 진짜 귀엽게 나왔고요. 이 뜨아거도 스타팅 포켓몬이고 불꽃 타입 불꽃 악어예요.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조형이나 도색이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뜨거! 와! 악뜨거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이 크기도 꽤 큼직하게 나왔고요. 나로테랑 사이즈를 비교하면 확실히 크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두 번째로는 뜨아거랑 악뜨거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악스랑 악뿌악인데 오! 생각보다 악뿌악도 꽤 큰데요? 꾸악스는 당당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받침도 같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받침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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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받침! 받침이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뭐지? 저만 그런 건가? 아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이렇게 꾸악스랑 이 받침이 같이 붙어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 발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악뿌악도 물타입 레슨 포켓몬인데 오! 얘가 생각보다 크기가 꽤 크네요? 이렇게 나로테보다 확실히 크고 악뜨거보다도 더 크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와! 악뿌악이 생각보다 크구나! 아! 그랬는데 이 악뿌악도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그리고 바로 진화형! 최종 진화형인 마스카나! 와! 오! 마스카나는 이렇게 플라스틱에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좀 파손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옅! 오! 와! 오!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받칭도 또 포장이 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예쁘다. 이 마스카나는 풀 악타입 매지션 포켓몬인데 바로 이 나우아가 최종 진화하면 이렇게 마스카나가 되는 건데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망토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진짜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걸 들고 있네요. 눈도 얼굴도 표현이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와! 발바닥도 괜찮고 물론 저는 여기가 좀 목 부위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한데요? 이 정도가 한 7,600원? 7,400원이면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스카나도 단독으로 세우기에는 잘 안 세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 받침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웨이니발! 와! 웨이니발 역시 이렇게 플라스틱에 보호돼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웨이니발이 진짜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그 꼬리는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와! 이런 센스까지 정말 좋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받침도 들어가 있고요. 오! 생각보다... 와! 꾸왁스가 최종 진화하면 바로 이 웨이니발이 되는 건데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 나네요. 저는 사실 막 기대는 안 했는데 엄청 잘 나왔어요. 웨이니발은 물 격투 타입 댄서 포켓몬이에요. 보시다시피 약간 춤이랑 관련이 있고 꼬리가 거의 공작처럼 엄청 화려한데 이것도 연결을 해보면 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왔어요. 실물이 진짜 예쁘다. 받침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받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와! 웨이니발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푸르미 바이올렛 버전인데 이것도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 얼굴이 약간 뭔가 좀 납작한 느낌? 그리고 바이올렛 버전이어서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교복이나 이런 가방 디테일이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마크도 학교 포도 모양으로 모습으로 나와있고요. 이 사람도 역시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밑창도 진짜 디테일이 좋은데요. 약간 몬스터블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우와 진화 세트로 나와, 나로테, 마스카나 사이즈가 너무 확확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엄청 디테일이 괜찮아요. 꾸왁스, 악구왁, 웨이니발 꾸왁스도 사실은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이 악구왁이랑 웨이니발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사이즈도 진짜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뜨아거랑 악뜨거, 라우드본인데 라우드본은 이게 따로 또 판매가 돼요. 라우드본이랑 빠르모트, 메모, 스칼렛 버전 걔네가 6,385회 이번 스케일월드만 해도 3,630엔 정도인데 그 라우드본은 6,385회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인데 구매를 할지 말지 사실 고민이긴 해요. 좀 가격이 나가서 아, 이게 라우드본만 없으니까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최종 진화 형태들은 제가 최근에 또 몽콜레로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몽콜레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이번 스케일월드에서 나온 이 최종 진화 형태가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사이즈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사이즈에서부터가 이미 비교가 안 되는데요. 확실히 스케일월드가 좀 더 디테일이 괜찮고 이렇게 망토나 이런 무늬도 괜찮은데 이 몽콜레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몽콜레도 괜찮게 나왔어요. 이런 투명으로 되어 있는 꽃이나 디테일도 괜찮은데 확실히 사이즈면에서는 스케일월드가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니발은 사실 몽콜레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었거든요. 근데 이 스케일월드가 진짜 넘사인 것 같아요. 도색이나 조형, 사이즈가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워낙 괜찮아서 이 웨이니발은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와... 몽콜레랑 같이 놓으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쓸쓸이 남은 라우드본 스케일월드는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아 진짜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스케일월드 8대하 지방 1탄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최종 진화 형태가 워낙 괜찮게 나와가지고 만약 포켓몬 8대하 지방 포켓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품은 진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마트나 아니면 건담 베이스 이런데도 곧 풀릴 거거든요. 그때 기회가 된다면 저도 몇 개를 더 구비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괜찮게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